아이고 쓸데없다 울망졸망 똘망똘망 울망졸망 똘망똘망 너 너무 답답해 답답이 고답이 내가 너 때문에 사이다 중독자가 됐잖아 대체 뭐가 어렵다고 몇 날은 끙끙내? 그리고 너 눈치가 없어 눈치 어디 저기 제주도 갈채한테 맡겨놨어? 네가 드라마 여주야? 왜 왜 날 몰라? 그 적도 왜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너! 죄송합니다 뭐야? 왜 이래? 당신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루의 성사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가? 가지 마, 이 손에 운명에게 자신을 맡기세요 야, 민식아! 너, 씨... 본인 관상을 보는 미약한 제주로 말미암아 약 5년 전 루이스는 지는 주식이야 관상은 사이언스건을 루이스 앞으로 딱 5년 본다? 루이스는 지는 주식이라며 2021년 7월 그 주식이 곤두박질칠 것임을 발설하였나이다 루이스 본인이 이렇게 된 건 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따지 우유 여러분 저취 감사합니다.